이번에는 다르다. 영원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인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말이 맞는 건지 오늘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기준이고요. 2018년 11월과의 유사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장대 은봉이 나왔던 시절 이 유사성 그리고 양봉으로 위아래 꼴이 나왔던 유사성 그리고 그 전추까지 만들어졌던 이 은봉의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월요일 이번 주봉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초록색 즉 양봉을 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2019년 이 사이에 있었던 다지면서 길게 갔던 이 기간 이렇게 지루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2020년 3월처럼 반짝하고 짧고 강하게 반등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것은 월봉 기준인데요. 만약에 짧고 굵게 가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전 사이클들 보시면은 이렇게 몇 개월간의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된 다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같이 이런 반짝하는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번 7월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길게 가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도미너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포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가지고 왔는데요. 알트가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지면서 적어도 비트코인 도미너스 50이 가져야지 바닥이 드러날 것이라고 카포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따로 트레이딩뷰로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너스 4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의 위치에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카포가 얘기했듯이 비트가 적게 내려가고 알트가 많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더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적게 올라가면 그것도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많은 분들이 돈을 잃지 않고 현재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주고 알트코인이 적게 올라주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많이 바라겠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지금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많은 것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거래소 파산 경고. 샘 뱅커먼이 경고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거래소가 거론이 되고 있고 오늘도 아까 어떤 거래소, 특정 거래소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인출 사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샘 뱅커먼이 어떤 거래소라고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다들 추측만 안무할 뿐입니다. 가장 재수없는 경우가 뭐냐면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거래소가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마침 그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 보시다시피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가장 먼저 조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인출 금지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코인, 즉 내가 거기다 넣어놨던 코인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안전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출 금지 사태에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잘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메인넷 코인인데 ERC20으로 전송을 했다든지 다른 체인으로 전송해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정말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모르면 하지 말아라입니다. 해외 거래소 해킹 당하건 인출 금지하건 그것보다 이렇게 만약에 잘못 옮겨서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거 수습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어쩌면 그거 코인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요. 이미 해외 거래소에 거래를 하신 분은 이동을 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좀 덜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상황이 안 좋고 거래소들이 파산하고 인출 금지 사태를 겪고 이러한 지금 위험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사실 가장 안전한 것은 내 코인은 내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안내 드렸지만 6월 말까지 이렇게 월렛을 준비하신 분들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테스트로 조금 물량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출금 수수료가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개인지갑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선 디센트 월렛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아래 할인 링크로 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7월 4일 주까지는 조심하라라고 아서 헤이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 4일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7월 4일은 월요일인데 미국 시간 7월 4일 월요일은요. 지금 독립기념일로 미국 주식장이 지금 휴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지가 그것을 언급을 했고 어떻게 될지 좀 이 부분도 아직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 에버그린 영상 당시 11월 4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고점 이 당시에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플랜 B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플랜 B는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마운 존재를 네가 뭔데?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 얘기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쯤에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오늘 텔레그램으로도 제가 잠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 되게 좀 이상하게 흘러갔었어요. 처음에는 S2F 모델로 플랜 B가 딱 나타났고 그때 이제 트위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붙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만? 그 당시만 해도 50만 해가지고 엄청나게 속도를 붙었었는데 갑자기 또 S2F X라는 모델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서 2021년까지의 연말까지의 상승장 이런 것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서서히 2022년까지 내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플로우 모델, 다른 모델 여러 가지를 내놓으면서 정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2021년의 하반기의 그 가격, 예상 이런 것들은요 당시 2017년 월봉 종가 기준에서 0을 하나 더 붙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상 가격이 가냐 안 가냐만 집중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시장이 광기가 넘쳤던 시절이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많이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사실 그땐요 사람들이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더 깊게 파보려고 했지 이거 자체의 현상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었고 사실 올해는 플랜, 비블로 참고한 사람은 없죠. 그만큼 아주 저렴한 말로 그만큼 약발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그는 어떤 얘기를 하냐 오늘 그의 트윗을 보고 저는 좀 의심을 했습니다. 플랜 B 예 맞습니다. 거래소에 래퍼럴 링크를 달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플랜 B라는 이 트윗 계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비트코인 고래의 집단이라든지 이익이 될 수 있는 즉 개미들을 털어먹고자 하는 어떤 그 집단을 대변하는 트윗 계정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거래소 래퍼럴 링크를 단 걸 보고 좀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체가 무엇인가 좀 이게 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래퍼럴 링크를 단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개인인가 개인이 이렇게 성공해서 많은 팔로우를 얻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또 참고를 할 정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나 라는 의심을 좀 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또 플랜 B 다시 한 번 또 상승장 본격적으로 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퍼다 날을 거기 때문입니다. 기사라든 뭐 유튜브라든 왜냐하면 트위터가 대부분 유튜브나 기사 대부분 소스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가지 정화 봤는데요. 대중을 흔드는 어떠한 개인 단체가 갑자기 급부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승장 올 때요. 그러다가 몇 번 맞추다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하고 붙어버려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몇 번은 맞추는데 보통 두세 번까지 갔는데 이제 네 번 다섯 번 가면 살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밈코인의 또 이동 패턴하고 또 비슷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것이 나와서 갑자기 복잡해지고 변칙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사람들을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플랜 B의 S2F 모델 플로우 모델 무슨 모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21년 연말 고점을 향해 있었던 그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새부터인가 9월 10월 들어서부터 연말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이 막 많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지 할 때 2022년 내년에 더 좋다라고 팟캐스트에도 나오고 트위터에도 글을 쓰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언급을 시작해요. S2F X 모델까지 막 들어가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단하고 명료했던 것이 갑자기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표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혼선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사람들은 그가 옳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이미 한 상태에서 그의 논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기 바빴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그래서 나무의 디테일이 중요하지 숲을 보는 안목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역시 이번에도 다르다 나왔죠. 이번에도 다르다 아주 견고하게 계속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르다 역시나 또 나왔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유명인의 예측 플랜 B 캐시우드 요즘 뭐 다 이런 사람들 얘기해도 듣지도 않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요즘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이 깨진 상태입니다. 암호화폐는 유명인 유명 기업의 참여가 대중을 유도하는 신뢰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말로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무조건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결국 유명인이 보증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을 끌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큰 자극이 와야 하는데 현재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추가 매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엘살바도르 마이크로스테르테지 추가 매수 해봤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조금 위안이 될 정도지 새로운 신규가 돈을 싸들고 올 그런 자극은 지금 솔직히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즉 현재의 상황은 대중이 시장에 대한 큰 상승을 확신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현재 사이클의 위치 어디일까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영역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온 것 같은데 정확한 바닥은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쪽은 이미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 몰려도 될 구간이다. 지금 같은 경우 사서도 내가 몰려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씩 지금씩 조금 조금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니다. 아직 바닥을 확신하지 못한다.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의 상황.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대중들이 우르르 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는 이런 때가 다시 한 번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시장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오를 근거가 없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절대 안 오를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 지난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쪽 부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비트코인 암화폐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것은 끝났다. 왜 투자하냐. 막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 차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안했었습니다.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과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 대중들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다시 들어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달려들고 모두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모두가 암화폐 시장 영원히 오를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가르칠 정도로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상 내가 생각하는 것과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왔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젠 좀 반반 갈리죠. 기존 참여자들조차도 회의감이 들고 많이 떠나가고 그리고 원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아주 조롱과 비웃음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기쯤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2024년 2025년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때 되면 블록체인 실사요 CBDC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때 되면 코인 팔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실사용 한다고 하면 코인을 팔면 더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가도 못 파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실생활 메타가 직접적으로 타면서 대중들에게 더 어필이 되고 더 많은 대중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자꾸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정말 이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거 하나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화이트도 작가님의 영상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죽음의 전주곡 무려 2만 분이 넘는 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꼭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역할 한국의 역할이 지금 무엇인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해외 거래소에 10배 100배 해먹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경우 진짜 많지 않습니까? 왜 이걸 빨리 상장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심을 사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보통은 해외 거래소에서 엄청 유행을 하고 한국에서 상장을 하면 바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좀 조금 올라간 척하다가 내려가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셨다시피 2030 가상화폐 주식 빚더미 구제 개인의 생을 빼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처음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의를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을 진행할 때 투자 손실은 갚지 않아도 되게 됐다.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겪은 채무자의 개인 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변제에게 넣지 않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 기사부터 별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다음 기사 다른 기사 나오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구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가상화폐 즉 우린 지금 코인 얘기만 합시다.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은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사라진 것으로 월급 중에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은 3년 동안 꾸준히 갚은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란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고도 괴롭기 때문이죠. 또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기를 2030에서 자꾸 신용불량자가 나오다 보면 사회적으로 전제사회적으로 따졌을 때 또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가지고 생산적으로 돌리는 것이 전체 사회에 이득이 되겠다라는 판단이겠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사회 구성으로서 살고 있는 곳에서 이 법과 이 규제의 테두리라는 것이 있으면 이 테두리에 끝까지 가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까지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반응들이 어떠냐면 나도 비춰서 투자하고 다 날려도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해야지 하던 이런 마음이란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잃을 것이 없다면 인생 한방을 노린다면 저런 거 저런 거 좀 생각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항상 좀 이 마무리가 됐던 포인트 한국에서 마무리했던 이 포인트 하나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뭐 2035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이렇게 주식이나 가상화폐 특히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제로가 됐다. 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그거 빚 안 갚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정말 사람들이 눈 돌아갈 시기가 또 온다면 그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정말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진짜 이 사회적으로 전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깨졌죠. 그리고 실망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란 존재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논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지금 상황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사토시 나카모토라 인명개발자 통해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이 돈의 가치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돈이 풀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고 돈을 재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지금의 상황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시작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유동성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저번에도 금리 선물을 말씀드렸지만 내년 일본기를 정점을 짓고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 지금 그래서 2024년 금리 인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던 거 한국은행에서도 전망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비트코인은 돈이 풀리면 올라가고 돈을 회수하면 다시 내려갔고 이렇게 때문에 사실 돈이 풀릴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과 비교를 많이 하죠. 그리고 금과의 차이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여기서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신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쪽 바닥에서는 아직도 필요한 게 뭐냐면 유명한 인물 유명한 기업 즉 테슬라 같이요. 테슬라 샀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장 스타트 끊은 게 테슬라잖아요. 이런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다음 사이클 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또 소식이 나오면서 참여를 하면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현물 ETF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커스터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샤문 시장이 훈풍이 돌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게 말하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좋은 정보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